안녕하세요. 10월 30일 수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기도회의 아침북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도록 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고 나무가 남이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그대로 있다.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며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어떻게 불며 태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 없듯이 마무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너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이것이 잘 자랄지 저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은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청년녀,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그동안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전도서는 기본적으로 인생의 혐오함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또 솔로몬의 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왕이 자신의 인생을 두들어 보일 때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 즐겁게 여겨왔던 것들, 자신의 인생을 누렸던 것들이 돌아보니 다 헛되고 아무것도 유익이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도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고 그것을 즐기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 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이 되는 메시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절에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제도와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눠주면 이건 연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언젠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자신에게 되돌아 올 거라는 거죠. 또는 내가 나중에 어려움이 처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나누어 준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원리가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내가 나중에 어려워질 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어렵지 않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복지가 향상되면 그게 나에게 또 유익이 되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능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또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재난이 닥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또 사회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원리가 세복지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나누어 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만 넉넉하게 살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보면 3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사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고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누라는 거죠. 1절 말씀처럼 너는 물질을 허하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공동체를 믿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나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7절에 보면 빛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기라는 거죠.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 구절의 유명한 뭐랄까요? 유명한 표현이 있죠?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서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어떤 지침이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것이 쾌락을 지향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즐겁게 수행하고 감당하고 그 일을 즐길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대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살 때 즐겁게 살 수 있고 또 미래에도 공동체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쾌락을 지향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9절 하반부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절 앞부분에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마치 모든 쾌락을 즐기는 것도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유익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허용할 때 그것은 하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있고 우리 인생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리가 오늘 전도서 11장 말씀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후하게 나눠주고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